복듬이 집어 아 몰라요 너 티모지 죽어! 죽어! 나 마지막 죽어! 너 티모지 너 티모지 아니요 아니요 너 불안할까 뿜던데 리자몽? 아니요 아니요 그건 뭐야 그게 불꽃능력이에요 아 불꽃능력이야? 써봐 그거 맞으면 날라가는거 아냐? 아니네 뒤져 안녕하세요 어디 숨어 계세요 저요? 네 저 길거리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보이네 아버님 어떡해 저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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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님 충성! 뭐야 아 이게 아버님이구나 네 어 안녕가 네 그래그래그래 근접전의 달인 너블님 반갑습니다 어우 칼이 삐까뻔쩍 하시는게 멋있으시네요 내가 별이 두개야 내가 야 옷도 보라색 그래그래그래 야 너블님을 위한 크으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보라색까맞춤이라는거지 예예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연기 이런 이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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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멋사를 믿습니까 어? 멋사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일로와 짱 믿습니다 멋사님 절 믿는게 좋을거 같은데 아버님 너블님 네 믿습니다 그거에 맞을거라고 로도공 먹고싶어 로도공 먹고싶어 로도공 먹고싶냐고 먹고싶냐고 먹고싶어 아버님 네 아버님 줄 잘 서야될텐데 너블님 먹고싶어 말만해 말만 말만 말만하면 생각만하는 생각대로 디비디바비비부 야 잠깐만 아 어 림리치원에 맞춰야될텐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내가 먹었어 그래요 아버님 내가 아버님 죽이려고 계속 벗어 죽은거에요 근데 기 니가 먹은거 같은데 네? 기가 얘 왜이렇게 적어 엄청 적은데 기가 제가 아버님 드릴려고 일부러 죽인겁니다 캬 이렇게 큰 기폰뜻이 엄난 르네죠 근데 저 살인자도 있고 총도 있고 이제 손오공까지 있네요 지금 C잖아요 제가 C라고요? 네 아닌데요 A등급인데요 저 제가 핑랜이 퍼블리시켰는데요 C등급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였죠? 제가 핑랜이 죽였죠 그냥 마음에 안들어서 어떻게요 B등급이잖아요 저요? C등급 아닌데요 A등급이에요 랄던데 개소리야 러디엘 룩여버리겠어 자 일단 능력은 두개는 중복이 안되고 하지만 총은 무기 그렇다면 살인마를 버려야겠네 안타깝지만 손오공보다는 아 살인자보단 손오공이지 필요없어 꺼져 쇽 쇽 자 쇼 자 여기서 일단 낙데미지를 안받습니다 손오공은 좋은게 낙데미지를 안받아요 아주 좋은데 이거 자 일단 손오공을 얻었는데 손오공을 쓰고 있으면 기가 소모됩니다 아 이거를 버려야되는데요 기를 버리면 쇽 좋아요 기를 다시 먹습니다 손오공의 사용품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필요없는거 다 버립시다 좋아 이런거 필요없는데 필요없어 필요없어 제가 왜이렇게 머리냐구요 제가 왜이렇게 머리냐구요 기다려보세요 양배추는 뭐죠 오케이 자 일단 저는 어 상자로 돌아가서 기를 빼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상자에 기가 남아있을거에요 아 상자에 무조건 기가 남아있어요 이건 고기 여보세요 상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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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기시합하실래요 달리기시합이요 어떤거죠 달리기시합해서 저를 이기면요 제가 엄청난 아이템을 드릴게요 싫은데요 왜요 달리기시합 예 싫어요 왜요 싫어요 지금 신속이잖아요 아니 신속 아니에요 저 템 바꿨어요 개소리하고 있네 아니 저 번개살인자 주워가고 바꿨는데 아 정말요? 예 아 제가 버린거? 예 신등급이 어디더라? 여긴가? 어 여기다 아 이 멋사 이 빠가살 이거 어떻게 다 쓴겨? 아 이거 기가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 오늘 아 멋사가 소로공이었어요? 어 쓸데없네 그니까 쓸데없어 얘가 참 하하하하 그리고 너네들도 참 쓸데가 없다 제가요? 어 어 저는 번개살인자입니다 아버님 한방에 죽을걸? 왜요?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? 아무튼 수고해 네 너블리님 저한테 이거 주신거 실수하신거 같은데 뭐요 로노공이요? 네 저거는 정말 설콤하게 갈라고 했는데 로노공을 얻어서 손오공을 얻어서 아 그 정도는 제 런트롤로 륵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거요? 제 런트롤로 륵복할 수 있어요 저랑 싸우면 질텐데 최신 10개팬가자 고맙습니다 한방에 죽을텐데 그럴까? 어디계신데요 아 손오공은 손오공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죽어야됩니다 죽어야됩니다 네 어디계세요 난리죽여드릴게요 저거애들 있는데 어디? 저거 누구야 근처네 그러면 만드기하고 옆후 어 저기 아버님인가 아 아 아 아 아 어떤게? 어디계세요? 응? 아 리그 위에 계시네 한번 쏴볼까요? 기가 없나보네 아닌데? 기있는데? 아니에요? 검은색몰일까 근데 왜? 어? 야 나 엔드로보스턴 또 계속 뭐야? 리본탓이에요 어버님 어 기가 없는데 라부시면 안되죠? 어버님 못쓰잖아요 그거 못쓰잖아요 엔드로보스트림 또 뭐야 너네도 뜨냐? 네 뭔때매 뜨지? 누군가 뭔짓을 하고있어 지금 아냐 서버안다퉜서 아니면 이거? 모자가 문제인가? 뭐야 엔드로보스트림 이게 어떻게된거야 어떻게된거야 저만 이중에 뭔가 범인이 있어 너블이 다음번에 누가 들어오나 보자 엉 벌써 죽었고 누가 들어오니까 자꾸 그런거같은데 야 괜찮아졌다 이제 안되는거같습니다 설마 이 보자 대결을 계속하죠 아닌데? 이것때매 그런거 많은겨 그래? 러...러...러...디갔어 어? 저기요 네? 왜이러죠? 리븐탓이예요 어따마 개짜증나네 아따 너무하네 이거 진짜 개짜증나네 에잇 모자 벗자 아니면 번개때문에 렉걸리는건가? 번개 아까 나 번개할때는 안챙겼는데 된거같은데요 이제 그러면 번개를 죽이면 되는거 아니야 어? 귀있네 아버님 어? 귀있지 뒤에봐요 뒤에 왜? 번개가 미안하다 번개가 번개가 미안하다 번개가 미안하다 원인은 게리였습니다 게리 개자식 저기요 저 안때리고 잠깐 그냥 뒤에 있었는데요 님이 때려도 님이 때려도 님은 답이 없었어요 너구리나 너 죽이랬어 저는 그냥 뒤에서 아버님 아버님 처음 봐서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 그러고 보니 만드기 처음 오네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팀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팀은 버렸어요 쓰레기라 예 시베 인사하시니까 나가시라고요 꺼지세요 너한테 이리 꺼질거에요 난리나가 난리 어 어 어 어 어 ố 어으 양배추한테 죽 준 안죽으셨네요 뭐죠 이 장애인은 자 그래도 만드기 능력을 얻었으니까 뭐 그래봤자 갑바금갑바자 이시만 많아져노 아 기가 딱 50 남았네요 젠장 아 아깝다 뒤로 때릴 수 있었는데 야 기 50 남았다 내가 망했다 끝났네요 그럼 뭐 형님 기 쓰세요 큰일인데 형님 기를 쓰시라니까요 기가 50 남았네 일단은 널 죽일방법은 많이 있어 뭐 말만 말 말 cuálization 해보세요 사고 됩니다 저 왜 이래 총 저 왜 이래 총 그냥 피하는 거죠 이 발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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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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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개 간나새끼 진짜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아아아아아아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달짜님 니 어 살인자 드셨다면서 어떻게 그었어요 버렸어요 살인자 아 살인자를 버리고 신속을 먹었다 예 개자식이네 이거 두개 들어도 되는건가요? 아니요 소드마스는 능력이죠 아아아아 아 오키오키오키 이런거 없어도 뭐 아그님쯤에 피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 오늘은 게임이 다들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거 같네요 이번 방송이라 그런가 됐어요 음 네 저도 빨리 죽여보게요 죽여보시죠 하하하하 그런말하면 후회할텐데 죄송합니다 많이 후회하실텐데 아 아 니가 아 여기서 못맞추죠 호 후회하실텐데 지금 여기서 못맞추잖아 여기서 거의 맞출수 있어요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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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빠가시군요 자 기 다 썼죠 먹습니다 버립니다 소독원 꺼지라고 하세요 소드마스터가 좋습니다 꺼지라고 해요 필요없어요 좋아요 소드마스터가 최고입니다 어쨌든 예툰천 생수를 준비해야되기 때문에 기다리도록 하죠 좋아요 좋아좋아 자 지렉스님 행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주이 지났는데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지금 누가 남았지 여푸 게리도 남았는데 게리 렉 걸려서 나왔고 여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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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푸님 아버님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다닌다면서요 저요? 벌써 다 죽었죠 네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게리도 곧 죽을거 같은데 게리 지금 앞에 있어요? 네 게리 초대 좀 해주실래요? 네 리타도 남았네 네 이 전화를 걸었다 했는데 이제 곧 내가 죽을 차례라는 것 같애 아악 아 뭐에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여요 게리도 예측했잖아 내가 곧 죽는다는걸 난 곧 죽겠구만 그거? 아니 리타님이 계셨어요? 네 뭐하고 계셨어요? 아버님 죽일 준비 네 개소리하고 있네 제가 몸빵을 하면 공격을 하는거죠 저는 몸빵 어떻게요? 당연히 방법이 있죠 어떻게?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나 뭐해 아 잠깐만 아니 아저씨 어디가요? 저 저 저 여깄잖아요 아버님 잠시 야 잠깐만 야 나 능력 좀 쓰게 나 저 능력만 쓰면 안돼요? 시린데? 시린데? 죽일건데? 싫어 죽일건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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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안나오는데 소리도 안드는데 죽여야겠네 죽여야겠네 이럴때 하필 마이크도 안되고 말이 안들려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죽일 수 밖에 없겠구만 이건가? 화염의검? 내가 왜? 자 셋 둘 하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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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 썩 감자 해먹고 지식한다? 지식 빠이빠이 몇분이죠? 10분뒤에 사망하십니다 1분이요? 네 그럼 1분전에 빨리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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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소리하고 있네요 자 1분이면 뭐 리트 옆분위에서 해주세요 1분 이거를 귀여워가지고 내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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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게 어? 1분이든 30초든 10초든 전 언제든지 이분을 죽일 수 있어요 앗 곧 1분 다 돼가는거 같은데 야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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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맥도날드 먹으러 가야겠다 자 저 능력 버리고 뭐지 리타님이 리타님이 보호품은 제껍니다 어? 잠만요 저기요 왜요? 이거세요 저한테 왜 아 왜 여기서도 돼지라 그러는거죠? 어 나 맥고맨도 왔는데 데이츠노트 템 템 모세네한테 전해왔는데 그 템 먹고 여기 올 때쯤에 죽겠네요 야 빨리 템 템 템 템 템 템 빨리 내 1분 안에 죽일 수 있어 탈랑둥 음 음 어디있더라 타이머가 어 여깄나 여깄나 어딨어요 싫은데 리타님 죽인곳 빨리 불쌍하잖아요 빨리 안 불쌍한데 네 와요 자 내 아이템 지켜야 되는데 여푸님 3명 살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? 네 네 네 살릴게요 근데 살리다 죽을거 같아요 여푸님이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3명이 삽니다 뽑으세요 뽑으세요 아 이거요? 자 뽑으세요 아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첫 번째 너블님이 살았고요 두 번째 리타님이 살았고요 세 번째 만들기가 살았어요 빠빠 빠빠 아이템이 뭐죠? 저요? 그거는 비밀입니다 맞아요 여푸님 네? 지금 여기 대저택 대저택? 대저택이 있어 아 왜 이렇게 멀어요 20초 남았습니다 나 제자리에 가만히 있을건데 아 진짜 깜빵에 죽기 싫다고요 빨리 저한테 와요 빨리 이리 와줘요 뒤에서 가고있어요 5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4초 남았습니다 3초 남았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뒤지세요 아 다시 아 이리 와요 어?! 수고 역시 데스노트가 최고란말이여 책 버립니다 자 다시 먹고요 이것만 지키면 딱히 능력에 대한 제한은 없거든요 이런식으로 야비하게 얍삽하게 분리할 수도 있다는 점 일단 여프가 대저택으로 오고 있었는데 자 경로를 생각해봅시다 맥도날드에서 대저택으로 달려온다 제일 빠른 길 이쪽 아닙니까 이쪽에 아이템이 어디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아 얘가 먹은 보급템이 탐나는데 어디있지 자 얘가 뛸만한 곳을 다 찾아보도록 하죠 여프가 죽을만한 위치 대저택으로 만약에 뛴다면 맥도날드에서 보급품을 얻고 뛵니다 뛴다고 쳐요 내가 여프님이었으면 난 일로 뛰었을거야 아마 그래 뛰다가 일로 가서 대저택 근데 아이템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 뒤진거야 10M 잘 됐다 20초니까 충분히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안에 들어가서 죽었나 그래 아 좋아요 자 제 예상대로 아 되고 있네요 대저택으로 아주 잘 들어왔구만 자 아이템 먹으려고 불렀어요 일부러 오케잇 야 근데 바주칸 한발 있잖아 한번 입으면 못버슴 좋아 오케잇 한번 입으면 못버슴 모전 버려 자 좋아요 일단 단재기는 아이템종류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종류는 먹을 수 있죠 한발밖에 안나왔다는 점이 아 너무 안타깝다 한발밖에 없어 어떻게 한발밖에 없냐 아 이걸로 뭘하라고 보호법 2개잖아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어 약 1,2분 뒤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주카용병 바주카용병 용맹한 바주카용병 똑똑한 바주카용병 용맹한 바주카용병 시배 어쨌든 어쨌든 바주카라는거 아닙니까 씨 장난하나 지금 쓰읍 근접으로는 못이겨 줏됐다 아 이걸 어떻게 이기지 바주칸데 너구리 너구리 아버님 여보세요 아버님 어 저 강퇴하셨더라구요 강퇴하다뇨 이 원한을 갖기위해서 바주카용병으로 태어났습니다 아 바주카용병으로요 네 죽이면 되겠네 이제 아버님에게 원한을 갖기위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아 우리 너블님 어디계시지 아버님 어디계세요 저기 누구야 어 이건 만들기 힘드네 아버님 아 바주카풀아 이거 씨 한밤에 죽는데 아버님 바주카가 네 명이에요 아버님 네 명? 다 같이 똑같이 태어났거든요 음 개장나네 좀 루다함 좀 되시겠어요 내가 바주카풀으로 너네를 잡는다고 해서 아이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템을 얻어야지 다음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한 명은 죽여야지 얻을 수 있겠죠 음 근데 아버님한테 그런 힘이 있을까 아아 왜야 이기 방법이 없네 아버님 어디계세요 왜 게임 시작됐어 어디서 뭐계세요 아니 일단 털어놓고 죽이면 되죠 만들기도 태어났는데 씨 아버님 어 아까 한방에 죽이셨죠 어 저도 아버님처럼 아버님처럼 제가 고통없이 보내드릴게요 아이씨 졸라 무섭다 얘들아 네 얘들아 오늘은 조금 무섭네 아 내가 능력이 안좋아서 막 맞는게 리타님 죽였어 아니 잠깐만 리타님인지 몰라 아니 가만히고 있겠다 리타님 잠깐만 아니 이거 키타임이에요 근데 너 살인마 어 아니 잠깐만 키타임이에요? 어 아니 너 죽임 몰랐어? 아 야 장애인들 서로 그렇게 싸우는거야? 아 일대일하고싶어 건너사실 그래? 네네 그럼 와 가만히있을게 아 알겠습니다 뭐 아버님 뭐 능력이 뭐여 야 밤으로 맛보자 잠깐만 아 그러죠 뭐 신종 신종 구간 아니지? 아 닮아가죠 그래 가만히있을게 그럼 아 알겠습니다 뭐 아버님 왜 가만히있어요 내가 이걸로 죽일수있으니까 칼로 죽이게 너 못맞추면 너 못맞추면 너 못맞추면 죽는다 저격을 하겠다 아 아 경질했다 마치 어려워요 멀리서 약 두칸 앞에서만 날수있죠 직접 조준하지 말고 약간 다른쪽을 유지해서 맞춰봐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맞춰보세요 맞추기 힘들다니까 그거 아니 가만히있어서 후회안하시겠어요? 예 저 갑니다 예 아 아 씨 아 아 왜 있겠어 아 아 안돼 아 한번에 놓치다니 에에에에에에 Look 흐흐흐흐َ흐흐흐 허핏ause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yeah 아, 젠장 야, 배드웬딩이 나와야지 가끔은 재밌지 않니, 얘들아? 나도 한 번 적어야지, 인바 야, 간만에 적은다 아, 씨, 졌네, 진짜로 아, 내가 방금 흥분했어, 한 번 못 맞춰서 아, 씨... 투뿌뿌키 투뿌키 가아씨, 유튜브에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한 번 눌러주이소 감사합니다